딥페이크의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정부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운영자들은 대화방을 옮겨 더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을 비웃듯 퍼지는 불법 영상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새로운 대화방을 소개하는 글과 주소가 올라옵니다. 지인 능력방이 다시 부활했다면서 들어오고 싶으면 지인 사진이나 불법 영상물 등을 운영자에게 보내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대화방에서는 이미 190여 명이 참가해 여성들의 사진이나 합성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운영자는 정말 안전한 방이다. 매우 걸러서 받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딥페이크 영상물 집중 단속에 들어간 뒤 많은 관련 대화방들이 자취를 감췄지만 아예 참가자를 가려서 받는 이른바 인증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운영하며 불법 행위로 인증까지 요구하다 보니 수사기관은 가해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밤방 사건 이후 위장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남용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게 자꾸 축소된 거거든요. 합성된 그 대상이 아동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 N범방 사건 역시 경찰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 추적단 불꽃이 2년 동안 신분을 위장해 밝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하게 퍼지는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장 수사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최승훈입니다.